빗마고? 그건가? 아.. 아.. 아유 정말로? 아니 날개를 너무 많이 펼치네 아.. 진짜.. 개요골해.. 아.. 진짜.. 아.. 너무 화나 진짜 인간적을.. 아니 자꾸 날개를 펼치는거야 너무 자주하네 와.. 템포 태우고 죽이네 아.. 아.. 엑설하다 썩더래 캠! 템포 태우고 죽이네 포트 안으로 죽이면 어떻게 살라고 무조키도 없는데 아이템 가격은 경매장을 참조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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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마지막 극딜까지 하면 12분 정도 필요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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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어이구.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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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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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